하.. 야.. 야.. 원희 형 진짜 이걸 알라나 모르겠네 이야.. 다 왔다.. 하.. 야 이거 원희 형이 알라나 모르겠네 하.. 어 이거.. 하.. 아 이거 뼈까비 깜짝이야 형! 어 이게 누구야? 어 드디어.. 형 누구야는 뭘 누구야 지금 이건 뭐야? 형 이거 형 집에 오니까 내가 지금 갖고 온 거지 아 진짜? 형! 엘리베이터 지금 점검 중이라 걸어올라왔어 어 지금 오늘 딱 그날인데 혼자 안 올라온다고 했어 어떻게.. 걸어왔어? 걸어왔지 여기 걸어서 올라온 손님 처음이야 진짜? 내가 이거 형 다 들고 걸어올라왔지 야 이거.. 어떡해.. 어 고른 놀이 장난이라고 아 미치겠네.. 미안해 죽겠네 형.. 어 여기 미우새 세트장이다 무슨 세트장이야.. 내가 사는데.. 여기 미우새.. 형 미우새 세트장 아니야? 내가 사는데.. 그 세트장이라니.. 아 진짜야? 이건 송민호 씨가.. 아 이거 민호가 그린 거? 그거야 그거 비싼 그림이야 이야.. 여기야.. 오.. 이게 비싼 그림이라며 나중에 이 값이 오를 거라고 그러더라고 갖고 있었어 아니 민호가 이제.. 지금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니까 그렇지.. 아 여기 거실이.. 아 여기 여기 형.. 여기 혼자서 있는 데 아니야 그렇지.. 아 여기 내가 강릉시 홍보대사 크.. 이야.. 강릉시에서 이제 홍보대사로 그렇지.. 이런 걸 자랑하는 거지 나는 홍보대사 아니.. 내가 4년째 하고 있냐 3년째 하고 있냐 아 진짜? 감사하게 보내셔서 안 바뀌어? 안.. 안.. 왜.. 여기 안.. 아.. 여기 안방이지 여기 안방인데? 이거 형 뭐야? 기타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좁아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집어넣어 놓고 아.. 이제 음악 하니까 그러니까 연습 많이 했어 목이 좀 걸걸하네 지금 보니까 어제도 했어 아 진짜? 이런 거야 그냥 아 이거 형 옛날 장난감 피규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옛날 물건을 되게 좋아 옛날 뭐 이런 피규어도 좋아하지만 옛날 조명 어.. 어 이거 옛날 장난감 그렇지 그렇지 안 해 어 이거 아니지 화학동 같은 데가 너무 있는 거야 싹쓸이랬어 내가 그냥 어어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거 좋아해? 어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.. 어 이거 먼지가 장난하네 민망해서 내가 좀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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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형 이거 엔틱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어 이거 미안해 먼지가 더 장난이 돼 형 근데 닦으려면 닦지 이거 왜? 겉으로만 닦는 척을 해 근데 여기 그런 데고 아.. 형 뭐.. 책상형 책상 뭐 이렇게 가끔 잘 안 앉았어요 이것도 지금 옛날 시계네 옛날 시계네 옛날 시계네 좋아해 내가 아.. 옛날 장난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아 형 알지 이거 옛날 시계도 그냥 쓰러져 있고 아.. 형 근데 집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아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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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안 치웠어 아니 옛날.. 옛날 거는 좋은데 아.. 아.. 먼지 쌓이는 뭐.. 아니 형 먼지가 너무 많은데? 아 나 먼지 너무 청소 안 했다 거의 진짜.. 보이는 데만 했구나 아 안 보이는 데만.. 장난 아니네 저거 형 근데 청소라.. 어 형! 크리스마스 트리 아직도.. 아 저 버려야 되는데 미치겠어 저거 형 뭐 앉아 일단 앉으시죠 우리 손님 왔는데 그래도 아.. 아 식혜라도 한 잔 뭐라도 주어야 되겠다 맛있을 거 같아 식혜? 어.. 일로 맞는 사이에서 식혜 좋아하지 않았어? 어? 맞아! 그때 막.. 그거랑 같이 뭐.. 아 먼지 형 그때 일로 맞는 사이에 저기.. 나랑..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식혜를 준비했어 식혜.. 막걸리 아닙니다 이거를 잔도 들어온까 봐 형 저기.. 어.. 잔은 깨끗해 형.. 잔? 아.. 자.. 반가워 우리 집.. 지저분해? 한 번 볼게 아니 지저분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봐요 뭔가 좀 이상하지? 어.. 조금 봐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나 진짜.. 미안해 죽겠네 어쨌든 그거 할 때 어 형 이거 뭐야 비행기 아 거기 있구나 그거 이야.. 비행기도 좋아해? 비행기 좋아하지 이거는 내가 보니까 먼지가 많이 안 쌓인 걸로 봐서 그래서 최근에 올려놨는데 이거? 먼지가 안 쌓인 걸로 봐서 어.. 그렇지 내가 그냥 올려놨어 그냥.. 방송 때문에 올려놓은 거지? 어.. 방송은 해야지 아 형 정말 진짜 나 최악이네 형